기도 기도 올립시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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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순서를 따라 다 이루고 있나이다 이제 마지막 예언의 법으로 세계교회를 심판할 때 순종자는 오른쪽에 불순종자는 왼편에 세워서 심판하시나이다 주여 이 땅은 모두가 용에게 자파로 같지만은 시원산정부의 순교자들과 우리는 오른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남은 자가 되야 되겠사 보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요 지금 시험에 있더라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있고 시험을 이기는 길은 수륩합의 인밖에 없사오니 말씀에 떨면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로 승리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염라이다 아민 하나님 말씀 개시록 11자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칭량하려 해요 11장은 개시록 핵심인데 예언성치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것이 종말의 본문 그대로 다시 연하기로 하시는데 성전 안에 있고 밖에 있습니다 자 성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 양호로 따라가는 자가 있고 예수를 알지만은 불택자들은 예수 밖에서 교회를 움직입니다 바벨교회인데요 그 칭량에 대해서는 예시기 47장에 동쪽에서 예루삼 성전 문지방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동쪽에서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갑니다 여성치가 방향이 출발은 항상 동쪽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돌아서 북쪽으로 가서 증거 마치고 끝이 나는데 이 물을 1천천천으로 충량하면 한 1년 정도 걸리고 1년 하루 3번씩 예배 드리면 365일 곱하기 3은 1000번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천천천으로 하면 물이 발목에 오르다고 개시되어 있습니다 또 1천천천 무릎에 또 1천천천 허리에 그 다음에는 물이 사람을 건너지 못한 차고 넘친다 했어요 이것이 전삼년반 역사인데 개시옥 11장의 자격입니다 칭량한다 읽고 듣는 것이 칭량입니다 집에서 읽고 나와서 듣고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불태역자는 자 야곱의 집에도 의뢰로 택한 사람이 있고요 한란대 택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의뢰로 택한 사람은 자녀 근처고 개시록으로 인쳐서 가는 사람은 왕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검열하는데 구약대 기도원 군대 3만 2천명 중에서 3명을 뽑았었어요 스카라 13장에 1절에 제8신 세임이 열리면은 2월절이 이뤄지면은 실현기가 오고 심판이 오는데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삼부지인은 버리고 삼부리를 시험에 불과한 데 던져서 금같이 같이 연단합니다 그게 구원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종으로 불려왔으니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면 되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라 했어요 주님께서 그 마지막 양식이 예언승신대 다시 예언입니다 누구한테 맡겼느냐가 문제지요 시대의 비밀을 십장에서 다른 천사가 작은 책 개시를 두고 나갑니다 다른 천사가 말씀 좋은데 십장에서 일을 치지요 금 8장에서 3절에 기도하죠 재단에서 그 십장에서 땅과 바다 밟고 세계로 나가지요 제3년 반 그러고 입은 달고 배는 쓰지만은 예언해달라 했어요 지금 배가 시등기라는 건 배가 있습니다 사탄이가 무조경에서 나와서 2천년 은혜를 베풀었는데 해와 공기를 어떻게 했어요 구장인데 첫째한데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항충이가 해치지 못합니다 다섯 달 동안 인이 없는 종들은 항충이 바비됩니다 그 강단 심판이고 교회 심판은 두째한데 중동전쟁 3차전쟁으로 후삼에 들어옵니다 첫대교회는 계시록 12장 6절에 예비체로 가서 양족받지만은 철장들 아들도 없고 해도 안입었고 세상만 잔뜩 가졌는데 위에서 버리니 심산당 후삼예방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 계시록은 영혼구원 받을 중에 아니고 육체구원 동광역사 재림주 만나고 천년시대 가락중 것이 예수의 계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가 계시록을 전혀 모르겠는데 알려 하지도 않고 알려준 상도 없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부족이 없어요 세라카 먹기 전에는 천국이요 시상천국인데 베미가 와서 여자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이 세라카 먹으면 여자가 부은 수가 없어요 옛날 여자도 지금 저자도 부은 수가 없어요 부은 수 부은 수 여자에게 세라카 먹어 남자도 똑같아 예 부은 수 있어요 부은 수가 없어 세라카 먹을 때 아담할께 와서 여보 당신 내 몸이지 나는 갈비뼈인데 저 뱀이란 놈이 나보고 세라카 먹으면 팔자를 고시인데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데 먹을까 말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왜 답을 안하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는데 거요 그렇지 그 지금 교회는 예수님 따부르시지 할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안 물어봤다 이게 똑같은 애들이야 그렇게 같이 못살겠대 뚜드려 패 죽이겠대 부강몽독이 들고 그래서 봉삼당이지 바람의 몽독이요 하여 게시록 모르면 다 잡아갈 거야 그 게시록을 가르쳐주고요 우리는 세계중에 동방에 여기 동작밖에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비밀을요 그러면서도 아는 척 해 병이 들었어 다 안다 그래 다 가졌다 그래 구워도 다 받아놨다 버렸어 그 척이 병은 병이 무슨 병이 척이야 난 다 안다 아는 척 다 된 진로 다 됐다 하고 부족을 모른단 말이죠 그 모든 구약 성경을 선지서를 농축시켜서 액기스 받는 것이 게시록인데 아주 달고 좋아요 게시록만 알면 구약이 다 풀려 그런데 청량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할 수 없어요 그 못받는 성도 그냥 불태였잖아요 그 택한 사람은 성령이 찾아가서 청량 받도록 조종합니다 가마도 감동도 찔러주고 끌어들이고 불태일자는 시험에 빠져서 나가라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 8장 이사 두째 아들이 순인데 태어나서 아파하기 전에 벌써 65년이 돼가지고 원수가 없애렸고 이스라엘 두 집이 그 두째 아들 걸려서 다 풀어주고 망하고 넘어진다 깨진다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인간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구원을 몰라요 구원을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해놓고 택한 자에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양식을 먹어야 구원이에요 그 이전에 성전 박마당은 침략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 성전 안 밖에 갈라져요 그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예수 밖에는 이방인데 공상당 밥이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결혼해서 신고가 돼요 성전 박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게 불태흡자는 성경에 관심이 없고 성경이 생명인데 먹질 않아요 눈으로 귀로 먹고 막 들어야 되는데 그냥 둬라 이것을 이 성전 박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어쓰죠 이방은 예수 밖에 사람들이요 2419장에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예급 사람들을 아주 이방 잔인한 군주에게 마음을 부다 붙여요 9,4년 반에 그래서 예급은 남쪽에 사는 물질주의인데 자본주의 오늘 교회가 물질에 빠졌어요 거기 23장에 예루살렘을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가 물질이 많아가지고 70년 포로 살고 와서도 또 물질 빠진다 했어요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24대가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감옥 비자 이자를 받는 사람 내는 사람 다 일반이 될 때 불타서 남은 자가 죽다 이 세상 불타는데 그 이방인이라는 것은 일곱물이 열 뿔인데 이방의 정치는 13장 17장의 짐승의 비밀이 나옵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발불이다 그렇게 비밀이기 때문에 여기 마흔 두 달이죠 근데 후삼정반이 1260일이거든요 3년반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에 여기 마흔 두 달 또 13장 가면요 이방인이 이 땅을 짓밟는 기간이 13장 내용인데 수정통치인데 여기도 마흔 두 달 했어요 오전에 보면요 또 짐승이 이방인 큰 말이다 참남된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세계를 속에 싣고 위력이 있는 거짓말 테라 공전인데 58년 3월 18일 훌초포가 했는데 세상이 다 따라가요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만큼 반대해요 그는 이단이다 그 사탄이다 그런데 마흔 두 달 이달 건세를 받았어요 받아서 짐승이 났는데 용이 마흔 두 달 건세를 줬고 또 10일 전에 땅에서 짐승이 났어요 그리스도인데 땅에 나온 짐승은 바다사나 짐승이 하수이네요 그래서 이 숫자가 666이 짐승의 표 짐승수라고 예수님이 게시를 해 줬어요 이게 과학이 아닙니다 이게 컴퓨터 베리칩이 아니고 영증 문제입니다 마기 세력 마기의 숫자가 666이지 우리가 사용하는 아르비아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11장 3절에 핵심인데요 내가 나의 두 짐승에게 건세를 줄이니 건설 두 짐승이 누구냐 두 차 때는 누구냐 그래서 세제서에서 동방의 사람 서방의 사람 둘이 나와요 이사회 59장 18절에 서방 사람은 들어와 떨고 동방의 사람은 10위에 됐어요 그 10위 2사 8장과 19장 한 사람 한 재단에 이 예언을 이루는 일곱 명 성경 역사가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이 기름이 흐르고 있어요 그 기름 부흥 받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을 씁니다 신명기 좀 보고 갑시다 모세가 죽을 때가 됐는데 모세가 죽어야 돼요 반색을 두 번 쳤어요 신명기 30 4장에요 모세가 죽으면 백성들이 앞이 캄캄해요 인도 항상 죽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를 데려간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모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하늘로 가야 돼요 그 양떼들이 참 제다들이 어떻게 할까 앞이 캄캄해요 자 34장 10절입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하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한 달 동안 초상을 치는 거에요 지도자에 의해서 구제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하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사명을 씁니다 그래서 대표종이 여호수하 모세에게 여호수하에게 안수합니다 모세는 대표종이고 여호수하는 수례종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모세에게 사던 지혜의 성령이 여호수하에게 왔다 이 말이야 안수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하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몇 명이 20세 미만 갈렙은 보조 비핵하는데 여호수하의 짝이고 그 두 증인이 나왔어요 그 사명에 애교배종살고 저 가난한 땅에 가는데 가난한 앞에 요단강 앞에 와서 다 죽고 두 명간 이게 두 감당당당 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럼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선지는 모세가 1등입니다 한사람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봤다는 거죠 대면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가 나를 보면 조금 죽는데 그러면 내가 네 사정을 봐서 앞을 그만해 뒷모습만 조금 보라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반세 끼워놓고 순간적으로 싹 지나갈 때 모세를 봤어요 그래도 얼굴이 빛이 나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도망가더라구요 그래서 모세가 말을 못해요 다 도망가니까 그 수건을 쓰고 백성들께 말합니다 그 수건이 고린도 후서 3자에 보면요 1배배 수건이 예수로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가께서 그들 그를 그를 예급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땅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모세가 누구냐 출애급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대행위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아서 하나에게 가지 않고 죽어서 육체가 시체가 하늘에 갔다가 이제 앞으로 1차 발을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급 역사가 우리 역사를 거울로 보여줬는데 게시오 11장 3절에 내가 예수님이 예수님 나의 예수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이것이 7장에 하나님의 인인데 그 10장에서 다른 천사인데요 합계사의 서류바밀이에요 하나님의 인이에요 심판의 인 주권 2사 19장에는 중앙체대의 한 구원자요 2사 8장에는 마하일산 하사마스요 2사 45장에는 기름받은 고레스요 이 메기 성경의 흐림이 예수로 역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에 종말을 고하고 보여줬다 2사 46장 10절에 그런데 역사는 11절에 동방 독수리가 나와서 모락을 이룬다 모락 이 성경을 모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사 11장 뿌리에서 난 가지에 신이 많은데 모락의 신 재와 청명의 신 모락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와를 경애하는 신 판결의 신 일곱 명이면서 촛댈매 했는데 촛댈매 그런데 건설을 주는데 1260일 굵은 백호실이 있고 예언합니다 날짜가 나왔어요 1260일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걸 모르면요 개시로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개시를 줬는데 요하의 책을 그 이 큰 책은 구약 성경인데 요하의 책인데 개시록 5장 1절에 보호자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본부에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예수님이 나와서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걸 통째로 준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 기록했으니 모세르트 5경 기록하고 선진을 했으니 개시록만 핵심만 뽑아준거에요 큰 책은 예수 가지고 계시고 요하나 이라봐 내가 이 책 하나에게 받았는데 중앙 보직에 써 그래서 4장부터 14대까지가 핵심인데 요하니가 썼어요 그게 요한 개시록 구약 성경에 요하의 책의 에키스가 작은 책 개시록이다 이 기간이 2003년 반인데 42달인데 한때 두때 반때인데 날짜는 1260일인데 언제부터인가 그걸 모르면서 다 가짜요 알았어요 예수는 한 분이에요 두 분이 아니에요 그 모세도 한 사람 다이어트 한 사람 술을밥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 요한사도 한 사람 그 개시록 그 개시록 그 개시록 7161을 언제나 하나의 책에 빠지고 다 했다 캐서 이사 34장 요하의 717 은 빠진 것이었다 다 기록해놨다 그런데 1260 언제부터냐 그걸 말하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 몰라요 이 목숨도 몰랐어요 왜 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이 짝이 어디 있을까요 1260을 출발한다는 것이 무슨 성경에 몇 장이 있어요 무장 됐나 보자 어디 다니엘 어디 18장 흑사장 맞다 다니엘 사장에 답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요 바베로랑이 이름이 너부가리사리지 꿈을 꿨어요 그 해석을 못해서 질질내는거에요 꿈의 내용이 뭐요 땅 중앙에 나무가 하나 썼는데 꼭대기 닫더라 그 나무가지 밑에 모든 동물들이 다 거기 붙어 사더란거죠 그런데 나무가 잘라져가지고 좁게나서 7년 동안 미쳤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거는 아무도 박사가 몰라요 전쟁이 몰라요 그래서 왕의 할머니가 왕에게 가서 전하 왕이 그렇게 높은거에요 할머니도 왕 앞에는 전하야 아버지도 전하야 그리고 왕권에 자리에 올라가면요 자유인이 자유인 자기 마음대로 하는거에요 누구든지 뭐 엄마 아빠 뭐 할아버지도 꼼짝 못해 왕 앞에서는 그렇게 왕의 태우가 할머니가 들어가서 왕이요 그 그 꿈 때문에 고민할게 아니라 그 유다에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부친때도 그 사람이 왕의 우리 부친의 왕의 부친의 꿈도 해석도 하고 다 알려졌었으니까 그 사람 불러오세요 그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오락해서 불러갔어 다니엘아 니 속에 하나님의 신이 계시지 내가 들었다고 태우한테 내가 이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이 무엇이냐 다 말해달라 그래 말해줬어요 왕이 이 꿈대로 땅 중앙 나무는 왕입니다 땅의 중앙의 나무가 왕이라는거에요 근데 한 30년 전에 우리 노랑제 있을때 이장진 칩삭했었어요 그 사람이 세무서 다녔는데 성경을 많이 읽더라구요 근데 뭐 어쩌고 보고도 괘씨를 받더라구요 뭐 빨간것은 낙인에게 버리라 그래서 포도주 다 버리고 빨간것은 다 불태워버리단 말이에요 그 한 번은 그래 목사님 그 다니엘상의 땅 중앙 나무가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래 이 사람이 죽어 살아나 죽어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우리 한국이 대제국 바벨론이야 지금 우리 유다지 이 번지수도 모른다 이겨 그 땅 중앙 나무가 최고인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그 귀신이 와가지고 귀신이 와서 사람을 쓰는거에요 여러분 속에 선악과 귀신이 하나님이 역사하나면 나가는거에요 나와서 일을 저지르는거에요 자꾸 입이 열려 조골조골조골조골 그게 귀신이요 본인은 몰라요 못 이겨요 그렇게 성경에 자갈을 물고 다녀라 캐서 장희사도 자갈을 한강과 주소다가 바둑들을 물고 다녀 사람 한나 물어 자꾸 딴 말 나오니까 예배실에 물고 있어 예배실에 물고 있어야 돼요 말이 안나오지 그러면 그래서 성경이 야구부사니가 입에 자갈을 물으라 캐서 말 부릴 때 말 말을 막 때무어 싱겁게나마 그래서 말자갈을 봤어요 못봤어 성경이요 성경 그래서 이장주니가 나가서 싱길동에 세일 중학교에 붙여놓고 하고 있어 교인이 없어 혼자 앉았는데 누가 나갈게 했습니까 저들에 나가서 허설하면 가는거에요 자꾸 허설하면 간다고요 근데 다니엘이가 왕이요 이 중앙에 나무는 당신이요 당신 앞으로 이제 미치면은 쫓겨나서 7년동안 둘의 짐승같이 손톱은 세발톱 같고 머리털은 이발 못하니까 미쳤으니까 노숙자가 돼서 왕이요 대제국의 왕이 7년 미쳤다 돌아오면은 다시 왕권이 올라간다는거지요 그리고 꿈을 왕은 꿈을 꿨고 해석은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해석하고 몇달 있다가 이루어졌어요 몇달 열두달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제가 74년 7월달에 4일날 다니엘이 당했었죠 책 봤지요 또 보여줘 안보여돼요 그 용납보고 있어요 그 열두달 언제요 74년 7월달이면은 열두달이면은 75년 7월이야 그 7월 75년 8월 10월부터 창벌식 출발인거에요 이게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게 우리 교단에 예표단 책임이나 뭐 다 세일만 하고 있지만은 또 가짜 종들은 세일도 말 안해요 세일이 들통나면 쫓겨나서 그 바보도 몰렸고 세일은 감춘고 다른거만 자꾸 이것저것 혼선시키는거에요 그래서 75년 8월 10월부터 예측임을 출발했다고 말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죠 원어로 보면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카이로스 헬라 말로 카이로스는 점 점 딱 붙이면은 하나 통하고 크로로스란 말은 이 달아간 세상시간을 1년 390을 하루 24시간 크로로스인데 이거는 인간시간이에요 그게 다니엘 구장의 70주를 개선하면은 7주를 49 490년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에스라 7장의 아닥사스다 예 그 정치가 구약정치인데 그러면 저 수루바베 돌아왔잖아요 총독으로 에스라 제사장 또 너희미야 총독으로 돌아오는데 3차 기국이요 3차 자파를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본 에스라 7장의 말씀이 돌아오는 그 기간이 주전 457년 457년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로 돌아올 때에 그럼 지금 2015년이니까 2015 더하기 457은 2500일이 되잖아요 세상시간으로 2500년이 되어도 아직 70주가 끝이 안났어요 490년이 하나님 계산은 일곱일에 62일에 한일에 합하면 70회죠 그리고 하나님 시간이 여기 좀 하다가 한참 쉬었다가 여기 좀 하고 또 쉬었다가 그렇기 때문에 일곱일에는 너희미야 성가구조 49일이고 62일에는 말라기 때부터 예수초리까지 400년이 되는 말 434년인데 그 다음에 한일에는 그리고 69일에 예수님이 인자로 와서 십자가에서 끊어져 죽어요 6월절 양으로 그 다음에 한참 계시다가 제림할 때가 2000일 후에 제림할 때가 한일의 역사로 출발이 계시록 11장에 1260일이 언제 출발이냐 다니엘 사장군이 얘도다 후더라 다니엘에서 해석 해석하고 나서 그래서 75년 8월 15일부터 전삼년 중앙계단 세워놓고 또 실현기에서 전투에 감추놓고 한참 기다리다가 총박기소 되면 5개월이 올 때 항충이 올 때에 숨었던 전삼년에 준비된 신종 한 구원자가 전통에 감춰놨다가 가진 권한과 고통받고 그 소리에 냉가리게 되고 쫓겨나서 지붕에 잠수해야 될 때 그 때 토막체를 신입해서 일곱명으로 나라가 하루에 선지국가가 민족의 순시간 온 것이 5개월이었으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또 내 혼자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줄이 잡혀서요? 줄이 잡혀서요? 그 모르면 다 이렇게 강의를 봐요 다 이렇게 몸이 다 써놨으니까요 자 761이 주님이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할 때 다른 천사 동방에 다른 천사 이를 가진 사람 학교에서 머리들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인으로 택한 사람이 그 사람 만나면 누구지 몰라도 보여요? 만나서요? 그 친구가 되어야 돼 친구가 아주 친해야 돼 다니엘과 친구는요 목숨 같이 바쳤어 그 3년 기도도 같이 했고 그 때 대표는 다니엘과 지혜를 다니엘을 받았지 새 친구는 안 받았어요 도함은 좋지 그 때 혜택을 같이 받았다 다니엘과 왕보고 왕이요 우리 친구인데요 같이 왕보게 살아야 됩니다 같이 가서 알았어요? 그 친구를 잘 사귀어야 복귀같이 내려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1460일 예언하는 기간이 왕껏 만든 기간인데 만나를 먹여줘요 새일 만나 은혜실에는 은혜의 만나 6월절 양식 예수피 예수살 먹고 영혼구원 받고 주님 재림 때는 육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님도 아버지께 받은 책을 교회와 종들에게 주면서 이거 과감하지 말고 읽고 듣고 지켜서 만나자는 거죠 그 4절에요 이게 이제 1460일 예언하는데 무슨 예언이냐 10장 10일 전에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 우리 할걸 옛날에 다 해놨다 이에요 이사야 말하기까지 다시하라 그게 여언서 보니 전파 안된 것이 뭡니까 새일이에요 새 은약의 분량은 능력자가 10% 예수님과 사도들 했어요 예수님의 성경도로 천임을 낳지요 이사야 61장 은혜의 해를 읽고 덮었지요 그분 예수님이 갔어요 하늘나라로 여어서 조금 이루고 갔어요 은혜만 이루고 갔어요 그때 바울사도가 예수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고 성경이 오시니께 이사야 40장 8절 아시죠 여호와께서 가나사하되 은혜의 때에 내가 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널 도왔다는 거 누가 했어요 그거 예언을 이사히 했죠 성취는 누가 했어요 바울사도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어디 하하 어디 고린도 후서전서 어 후서야 왜 받고 몇장 몇장 하하 무장이 안됐구나 6장 아 이게 기본적인 기초도 모릅니까 예 바울사도가 2000년전에 이사회 45장 8절 3반제를 따라가지 성경이 알려져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에서 보냈는데 그걸 모르면요 자 큰일이다 보통 문제 아니다 이거 우리는 뭐하러 왔어요 하반절 보라 내가 장차 이 항공한 땅을 기업으로 산속해 준다는 것이예요 이것이 우리 사명이예요 그 성경 한 절도 절반 잘랐어요 사도의 사명은 은혜 때 우리는 한남때 그 한남때 땅을 상속받으면 게시록 11장에 1260일 전삼정반에 청량을 받아야 돼요 그 청량은 예수 닮아지는 거에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성령이 와서 예수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에요 자 자 아담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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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분이 누구요 지들 흙이 사람 된거에요 사미가 사미일치 만들었죠 우리가 우리 형상 만들자 근데 새락국 죽어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6월절에 가서 피를 쏟아서 피로 사서 영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제 장조 영혼 장조가 고린도 후소 몇 장 있어요 네 하하 큰일났네요 5장 17절 그리스도나이소 새로운 표정문이요 보라 이전것을 지나갔으니 아람의 산악관을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그랬죠 이제 기억나요 그 우리 육체는 후폐됐어요 그 어디있어요 우리 육체는 다 썩어 그 어디있어요 하하 콜린도 후소 4장 16절에 우리의 몸은 후폐됐다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 백인은 늙어치심했다 공부를 하는데 영혼은 하늘로 간다 영혼은 구호 받았어 그 영혼 창조는 천국복음에도 끝났고 이제는 육체창조 육체창조는 게시록으로 하는데 하나는 일을 맞아라 예 그 인마디 사람이 일을 치지 인도 없는 일을 칩니까 예 요즘 은근 가자가 많으니까요 지금 사기치는 시대에요 컴퓨터 사기 피시행 경제 돈 중국사람도 모르게 좋아 중국사람도 한국도 뺏어가요 컴퓨터를 통해가죠 예 앞으로 전화가요 배이 우리잖아요 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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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에도 전화 오잖아요 두 번으로 끌어지면 사깁니다 만약에 이메일 오잖아요 딱 눌리면요 한 번에 30만원 날라갑니다 30만원이요 그걸 사기고 있어요 그 핸드폰 한 번씩 만지지 마세요 가만하여 계속 올 때 받으면 되죠 끌어진건요 사깁니다 왜 그렇게 치냐 두 번 울리고 끌어지면요 이게 친구인가 뭔가 궁금해서 다시 전화하자니까면 내 통장에 돈이 30만원 날라갑니다 그런 사기라요 통장 돈 없으면 괜찮아 깜턱이 날라갑니다 있으면 날라갑니다 이게요 자 그럼 7,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건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언 건세를 이 말씀이 건세데 그 말씀 본문 짝을 맞추고 연대를 알고 읽어서 내가 알고 듣는 사람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이게요 성경을 읽어도 내용도 모르고 그 교회에 뭐 성경을 다 독포 해놔야 다 독포 그라프 해놨는데 읽고 성경에 비해 진단단 말이요 읽어도요 다 잊어먹어요 또 읽을 때 알고 읽어야 되는데 모르고 읽으면요 효과가 없어요 밥 먹을 때 밥맛이 나요 안 나요 밥맛 안 나면 새싸나 버려 소화 안 돼요 밥맛이 좋아야 소화가 잘 되거든요 같이 성경도 맛이 있어야 소화가 된다고요 맛이 없으면 역시나 지나가 버립니다 5절에요 그럼 두 감남나무 두초때 했겠죠 두초때는 세개 교회가 증인이 둘이에요 성경에 증인은 둘입니다 그래서 두초때 교회 14만4천명 두 증인 두 감남나무 여기에 짝이 스바라 4장에 순금능되는 사람이 못한다면 결론을 해놓고 그 누가 하느냐 여호와의 신이 한다 누굴 통해서 수류바벨에게 머리뚤을 다담주셨다 그게 충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5장 보면요 하나님 모세에게 종말을 보여줄 때에 야 너 10인나무 잘라다가 벗개 만들어라 그 벗개의 책임자가 부사렐이 사람이 부사렐 모세가 지명했어요 니가 가시나무 깍깍 가지고 가시 따고 껍데기 벗기고 개짝을 만들어라 근데 개짝 앞에 정금 등대를 만들어라 정금 100% 금으로 일곱 등장 일곱 차대를 만들어 불을 밝혀라 그게 이 세가라 4장의 열이고 출애굽기 나오는 모세의 벗개 모세의 정금부대는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이죠 결론은 게시록인데 주님은 11장 12절 공중 오십니다 공중의 구름 타고 정월 24일 오시는 그분을 만나려면 1260일에 와야된다 이 단체 소리 들어야 되지 이 단체가 아니면 안된다는거죠 하나님은 단체 역사 그룹 역사 한두사람이 아니고 모세 단체 또 선지자 단체 또 천구복음 단체 사도단체 그 다음에 다시 연단체 단체 구원인데요 오전에요 만일 누구든지 누구든지 만일에 저희를 저희를 저희는 두 증인을 마세 종을 해하고 산죠 해치면 해친다고 뭡니까 반대쪽에서 그 해치는 역사는요 사탄 역사인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하나님 대적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보세요 구약을 봅시다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기분 좋아서 포도농사 지어서 포도주 먹고 치였어요 여기 기분좀 환찬하죠 사업가들 야 기분좀 환찬하자고 1차 4차는 자빠지는 시간이요 노아가 자빠져서 많이 먹고 누가요 노아가 뭘 먹었는데 포도주 먹고 치해서 옷을 벗었어 옷을 벗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놈이 아버지 옷 벗어서 흉을 봤어요 사돈이야 사촌이야 아들 몇째 아들 두째 아들 어떻게 돼서 저주받았잖아 아버지 흉 보고 저주받았다 심각한 문제요 모세 흉을 보면 저주받아 누가 아론 미래암이 문득이 됐다고요 이내자 저주 이내자 보고 흉 본 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이내자가 3장 가는데 이르콕 저렇게 쪼글쪼글 다 떨어졌다고요 이번 차례는 이 재단과 절을 향해서 무슨 말하든지 유의가 내면 떨어지는거요 왜 그게 노아의 가정 거울로 보여줬어요 노아의 가정에 축복이 많이 있는데 노아가 실수했어 노아도 선아가 먹은 후손 아니요 노아가 신이요 똑같은 사람이요 포도주 먹고 더우니까 오픈지 여러분도 여름이 오픈지 더우마 혼자서만 나아쳐야 또 집에서도 혼자서만 아무도 없으니까 옷 다 아파서 더우니까 이렇게 근데 목에다가 다 아파서 또 사돈도 가서 사돈도 이제 옷을 벗어 근데 사람이서 옷을 있거든요 그 양심이 도덕이거든요 근데 노아는 술을 취해서 도덕이 없어져서 옷을 벗었어 가족 식구들 있는데 근데 샘과 야벳은 큰아들 셋째 아들은 아버지 수치를 덮어줬어요 자식이 아버지 하체를 보면 안 돼요 돌아서서 혼입을 덮어 갑니다 아버지 콩콩 어디가 이제 보고 가서 덮어줬어요 그 노아가 술을 깨고 나서 옷은 없어지고 혼입을 덮었는데 어떻게든 물어봤어요 야 내가 뭐했노 아버지 벗었어요 근데 저 하미가요 아버지 옷 벗은 강골해서요 우리가 덮어줬습니다 그때 노아 입을 덮었어요 세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큰아들 장작권 야벳에선 물질이 창대해서 세메 장말로 올 것이다 이 열망죄 부르는거고 함은 저주를 받아라 형제 종이더라 그래서 흑인종들이 리그로가 새카맣게 됐어요 뒤에 내가 다르잖아요 분명히 노아 할아버지 노아 할머니는 삼형제를 낳았는데 자식이 아버지 아니잖아요 근데 함은 왜 새카매 저주 자식이 내 딸이 박아났어 너는 저주라고 새카맣게 그 흑인교들은 크림이 없어요 크림이 화장품이 없다고요 왜 새카맣는거 바르겠어요 그걸 우리 교훈 삼아야되요 그게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이래 꽁창꽁창꽁창 마르망이에요 지가 저주받아요 태칸사람은 덮어줘 흐브를 덮어줘 그러면 복이 와요 덮어줄거요 신문강권일거요 네 자 그만치 하구요 하늘로 가는 길이 거울로 구약을 보여주시니 조심하구요 누구든지 해하리하면 반드시 이와가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 철장거세입니다 하도 말세종을 옆에서나 먼데서나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6절 저희가 건세를 가지고 이 건설가 자녀 건설가 아니구요 플라스 알파 철장건세요 하늘을 받아 자유로운 건세데 이 5개월 초막절 되면요 하나님이 예수께 준 건세를 예수님의 종에게 요한사도 예자에게 줘서 열매를 맺는데 그 예언을 하느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예언하느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그게 비가 두가지요 자연개시 비가 있고요 영적개시인데 말씀이 안되네요 그 증인 건세면 일곱년 늦은 비가 오고요 일반교회는 가뭄에 와요 그래서 양떼들이 갈팡실방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은혜가 안된다 소문이 나면 가자 얻으러 구의사재단으로 그래서 5개월에 다 모여요 태칸장은 나라가 하루에 민족순식간에 그러면 은혜의 체험을 못하던 죽적이들은 그냥 남아있어 그래서 그 은혜의 죽적인데 푸티를 잡아다가 잡아먹는거에요 마흔 두달 동안 그 5개월 오늘 1260일이 있고 여기에 본문에는 구장에 황충기는 몇달에 활동해요? 다섯달 그러게 1260일 끝에 다섯달이 5개월이란 말이요 그 다니엘 12장에는 때를 정해놨어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삼면이요 반때가 잘라져 있어요 종사에 벗으면은 우리가 걸어 발자치부터 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닫고 예언을 닫고 예언을 한 동안에 760일인데요 비오지 못하게 하고 전삼년은 우리가 한 재단이 249장대로 고난의 풀무로 해서 나왔고 5개월은 세계적인 항충을 하려는데 그때서는 중앙재단 또 건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모세도 예급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물이 피가 됐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대로 자유권 자유권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기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증거를 마친다 증거를 했으니까 마치지 1260일 마칠 때가 다니엘 십장의 답이 종월 24일이요 세일의 큰 전쟁이 그 누가 믿겠습니까 성경을 들고 다녀도 낫다 말하면 안 믿어요 그 암에 믿음이 없는 시대요 예수님 앞절에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올 때 믿겠느냐 내가 온다 갔다가 암에 있는다 켰어요 그 믿는 사람이 인마리사람 14만4천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게시도시 사냥에 찬열매요 그럼 여러분은 온문에 연대가 날짜가 이루어져 있는데 믿어야 되지요 그 예수님이 이를 멈춰서요 계속하고 있어요 예? 계속한다고 예를 들면 몇 장에서 이리 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이 예언을 이 묵시를 다 이룬다고 해서 쉬지 않는다 30자로 24절이지요 자 무조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테죠 이제 전쟁을 증거 맞춰서 예수님께 죽어서 3일 반 죽었다가 하늘로 갈 차례에요 시간불에 따라서 그렇게 에덴 도산의 옛변 마귀사탄이는 6천년 동안 끈질기게 시온산 정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없으면요 하나는 이길 못해요 그래서 태칸종들에게 마귀 싸우고 이겨냈고 법을 줬어요 칠대법을 자 저희 시체가 14만4천명이 말이요 큰 성결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영적 육적이 있어요 육적은 눈에 보이는거고 영적은 안보여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사상이 말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렘에서 태어난 예수가 골고다에서 죽었고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그래 영적으로 거기 소돔고무라라 했어요 유대 땅이 소돔이라고 하고 에데비비라고 하니 오 저희 주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라 그 소돔고무라가 사탄이 치렸데 사탄이가 예루사님을 지배하고 유대 나라를 지배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뭐 박아 마라야말를 만든 것이에요 그 예수를 죽인 사탄들이 이제 우리를 또 찾아와서 우리를 찔러 죽여 13,40명을 그래야 포도나무도 가지도 같이 왕이 되는 것이죠 맞아 죽을 각오되죠 어떻게 죽을까요 맞아 죽을까요 찔려 죽을까요 엎어져 죽을까요 어떻게 죽을까요 어떻게 죽을까요 피식 피식 힘을 같아 편할 같아 바울사도는 참수 참수 요즘 아이에서가 사람들 잡아다 참수하죠 그 동영상 공개 그 세계가 분도행 무슨 종교가 죽이는 종교가 열 받았어 자 예수는 내가 죽어야 니가 산다 그 죽는 종교는 기독교고 죽이는 종교는 사탄종교 이스마일 아이에서는 사탄단체다 그 말이요 그 아브라미가 실수했어요 그 화가를 취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들 놀랐고 하나님 믿음을 확실하게 믿었단 말이요 그래 하나님 책망해서 하나님 약속이 괜찮아요 그런데 백살이 아들 주더라구요 자 구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안과 그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그 시체가 누구 시체요 십상하사첩 증거 맞은 사람 사흘반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냥 기가 쓰러져서 모스크바 가가지고 니가 사장에 보면 십자에 바벨로 가서 이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히 한 거로 그렇게 사탄을 괴롭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탄에 가면 대책해 싫어서 그 사탄 편에 있으면 우리를 대책하고 우리 편에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움을 많이 받으면 하늘로 가고요 세상에 미움만 받으면 못 갑니다 축구공이 축구공 축구공 가만히 두면 제대로 날라가요 누가 차야래요 차야 그 공을 잘 차면요 떼돈 벌어 박쥐선이 떼돈 벌어서 예 공만 잘 차도 떼돈 벌어 그럼 우리가 마귀한테 많이 차이면요 하늘로 가버려 마귀가 우리를요 위워서 바로 차면요 하늘로 가버려 그럼 여러분 괴롭힌 사람 많아요 수지맞다 이게 수지맞어 그럼 아니면 내가 괴롭혀 그걸 지워줍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히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증인이 누군데 예수신부인데 예수신부가 죽었는데 왜 심해 저 박수쳐야 되어지지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더라 이 죽을 놈들은 저들끼리 파티 열어 파티 일본의 3일반후에 이겼다고 파티했는데 기포했는데 이 송장이는 아니어도 동시에 똑같이 그런데 숨겨져도 같이 와도 숨겨져도 목병만 숨겨져도 베라성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 1차 부활에 그 하늘에 하에 새 마프고 벽말 타고 하나님 때로부터 생기가 제 속에 들어가면 이 생기가 생명이요 그게 아담이 흘뜩거리가 생기가 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 생기를 걷어가서 징가 마칠 때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3일반 동안 송장이 있다가 생기받고 올라가고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들아 말씀 받아먹고 살아대라고 그 큰 군대가 돼서 그 생기고님께 러시아군대를 박살내잖아요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가더라 그 모스코바 난리 납니다 100년 전에 1917년도 낙가 망치로 조회를 다 불태우고 때려 부셨는데 대한민국에서 14만 4천명이 5개의 끝에 소련에 들어가서 징가 마칠 때 정부가 뒤집어져 그 3일반 죽었어 쟤는 얼마나 기쁘겠어 야 기도 배치 끝났다 근데 생기가 가서 시척 올라가 그때 기자 초풍이지 그 올라갔다 내려와서 잡아야 돼 후삼에 반치라면 그것이 아마게떨 전쟁이오 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저희가 누구요? 761 증인들이오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니 같이 갈 거요? 떨어질 거요? 오늘 아침에 잘 오셨는데 같이 그냥 같이 못가요? 결정실까요? 떨어지려면 내려서 오지 말고요 같이 가려면 계속 와야돼 아이고 어떻게 새벽마다 잠도 안자고 옵니까 하늘로 가는데 새벽이 문제요? 하루종일 오락해봐야돼 하늘로 가는데 괜찮아요? 생각해봐요 6천년동안 하늘로 못갔는데 한꺼번에 가는 이 역사겠다면요 잠을 못자더라도 밤낮으로 서서있을게 가요 서서있을게 서서있을게 있어도 오락해도 가면 해야될까네요 그쪽 씻긴데요 그건 얼마나 쉬워 야 하루 한시간만 날 만나자 새벽에 7시간에 주인일날 만나자 또 수요일 금요일 만나자 하면 몸부림치고 가야되지 응? 아니요? 여러분 구정지났어요? 옛날에 서울역 앞에 밤에 밤역하고 자더라구요 차폭 차폭 그러나 차폭을 구정차폭 예매하라고 요즘 그 남해잖아요 컴퓨터로 컴퓨터로 미리 예매하잖아 아 그 시골 가면 밥먹고 싸워오는데 그건 뭐한갑니까 그래도 옛날에 풍습이 있어 부정해 면제를 가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우리 본부에 가는데 응? 한번 가는데 응? 다음으로 딱 서고 여기 길가에 있을게 돼있을게 여기 앞에다 불편하게 왜 못옵니까 좀 생각을 해봐요 응? 같이 가도록 합시다니? 자 돌아오게 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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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받고 있잖니 다 그만씩 봅시다 30자입니다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빗대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주님께서 기다리는 헌인 속에 들어가 해맘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여만 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길이 노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지옥 불에서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주님이 대지 형벼를 받으시고 은혜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제 6천년 연배를 원하신 아버지 6천년 기다린 연배가 세일 창조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알고 항상 주야로 묵상하고 세상에는 낙은의 길이니 이록 양심을 얻으면 되고 하늘로 가는 인격 지체가 되도록 다시 창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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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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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